만배 형님한테 얘기 들었다. 재판에서 증거 나왔다고. 너 나한테 거짓말했다. 재판 아직 안 끝났습니다, 형님. 변호사 대대님 핑계가 늘었네. 겁나냐? 대웅 형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셨는지. 너도 잘할 거다. 이 새끼가 난 무시해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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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. 하아... 이 새끼야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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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, 이거 뭐... 아이고. 주아! 제 결백을 증명할 방법은 군의가 확혀 없습니다. 빨리 가세요 빨리! 이 망하는 게 세상은 말이다. 법도 망가짓고 사람도 믿을 게 못 된다. 복수는 복수를 부를 뿐이다. until the end of the night is born. 있습니다. 그리고 주아, 이 날은